스킨 구경좀 스킨 구경좀 스킨에 내가 또 황금부기 아닙니까? 스킨이랑 닮으셨네 닮았는데 원챔한테 다 하신 기억이 많구나 제가 안되면 바꿔드릴 수 있는데 바꾸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 말도 안했어요 저 맥크리 피 손이 서서 아무 말도 안했어요 원숭이 겐지 벽 걸렸고 봐봐요 맥크리 개피 어 자리야 날 찢어요 겐지 소리가 들렸는데 오른쪽에서 정면이네 제 생겨력이 빠졌어요 방금 떴어요 어 덕 걸렸다 자리야 아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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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디바 나오면 짜증나는데 아 디바 나왔어 어디가 아 힐 해주시는 거였구나 저 죽었어요 델타 나왔는데 저 루시 죽었어요 스터드 자리야 혼자 오른쪽 잘 갔어요 갑시다 겐지 다운 자리야 사이버린 사이버린 대빈 사이버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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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스턴 근데 말투 괜찮지 않아요? 저는 실제로 만나보진 않았는데 어 말투가 어 괜찮더라고 뒤에 툴에 있는 거 같은데 아 툴에 뒤에 툴 어 뭐야 수메초 맞았어 아 이거 인경됐는데?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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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 피 루시 피 루시우 다운 레이스 잡으러 갑니다 트레이드 다운 가능할 타임도 없지 한 방 이거네 자리야 당부야 받았어요 호기 이긴가 호기 이긴가 아 원숭이 빡쳤어요 석양 주축 자리야 아 아나가 계속 킬해줘 자리야 어 우리 정면 가서 매크리는 궁이랑 희속 받고 어 턴에 죽었다 갈까요 이거? 가야죠 매크리 스킬 없어요 됐었어요 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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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요 이거 좋아 매크리 킬 아이고 좋아 트레이서 트레이서 팀에서 살려줘 트레이서 여기 올거야 아 뭐야 여기 아니었어 아 뭐야 여기 아니었어 어 뽁따라 죽었다 아 자리야 실드 빠졌지만 아이고 좋아요 비트레이트 만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라가 안떠어 아 근데 이미 파라 뜰 것 같은데 파라 뜨면 맞군 네 일단 왼쪽으로 가보죠 이잭희님 네 희주차랑 남습니까 전에 정리하고 친추해준다 했는데 아 그래요? 정리를 하고 받고 하고 받고 했는데 지금 예 그런 상태 200 아직 200개 아 이게 한 500짜리 되면 그래도 할텐데 200개밖에 안돼서 누가 너무 적응 파라옵다 겐지 메크리 윈선 점프 뛰었어요 윈선 제 왔어요 어 뭐야 수면치 맞았어 아 웅경됐는데 이거 메크리한테 죽겠는데 겐지 죽었구요 아 아나가 날 노리고 있네 아나 다운 아이고 아이고 이건 살 수가 없습니다 겐지 겉쩍 겐지 격쩍이 누구야 어 원숑이 덮걸렸어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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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태어났어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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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어 속도 좀만 빠르게 해주라니까 로드 그래 빠졌고 원숭이 혼자 들어와 살려줘요! 겐지 개피 아 살려줄게요 저도 살려줘요 한번 더 살려줘요 한번 가봤어요 제가 턴! 플래스 살려라 루쉭 5점 파이어 인도우 가라 아아 인턴 화났어요 매크리 방 매크리하고 겐지 방있는데 겐지하고 있어요 겐지온다 겐지온다 겐지 스킬 없어 우리팀 힐키드 인데 큰 힐키드 인데 딜 겐지 간퇴 때려놨습니다 겐지 거점 갈아 너프 아이 mentale 아이구 자리야 덕걸렸는데 아이고 아이고 거점 아이구 걸겄다 너무 빨라 아아! 시눌 소리 뭐야 아유 죄송합니다 안 돼... 안 돼요 아 근데 이 맵 파라 구려가지고 이 맵은 제가 정크레스로 파라 커버 칠 수 있습니다 아까 맵은 커버가 안되네 아 왜 골 안들어가 한국성 일단 겐지 들어있어 겐트네 겐트 겐트 겐트에... 아 디바 원숭이 거점으로 들어간 거점으로 들어와요 어? 아 여기는 이제 저클의 무적이지 뭐 거의 어 뭐야 제냐타한테 우리 맥크리가 죽었는데? 근데? 여캠 안 빼나 얘? 피 30인데? 데스레이서 들어왔어요 응 죽었어요 오 네 깔끔하네요 아 윈서 개피 아 이거 겐지 거점 뒤에 오 오늘은 아 나 좀 잘 되네 저기或者 탈실걸요 야 우리 자련님 아이따aden 아이 인더 울 너 초에 들어가보지 마 아 뭐야 얘 여요 아니 아이고 아 이건 함 잠시... 킬 그래도 지우érique 잘 맞네 아이고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우! 빡쳤다 깜짝아줘, 깜짝아줘 깔아줘, 크랙 안 돼! 눈쟁이님 지켜드리고 있어! 몸 돼요! 제 앞에 몸을 대세요! 아! 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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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걸린다 원숭이 괜찮아 괜찮아 원숭이 턱 걸리라고 우리팀에 한저가 있는데 혹시 위도우 각인가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승에 3적이고 모르시고 있다 저 보여줘 아... 아악! 이씨! 디바! 아! 겐지! 스킬 없는 겐지였는데 매트릭스로 막아가줬어 정크랩 박자 가라! 파이어 인더홀 아! 겐트 죽었구요 저팀 아나 재워놨습니다 하나 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워놓으셨다길래 루시 혼자 거점에서 피비고 있는데 일단 이거 저 빨갛게 가라! 날 뛰어라! 180! 한 대만 맞아라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! 어 꿀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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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을 대요! 제 앞에! 비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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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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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 잡아 왜 아나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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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평타로 못 맞춰! 궁으로 잡아야지 쿼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타로 못 잡아보면 궁으로 잡아 아 나 안나왔어 씨앗 흑 아 이거 아 이거 자리아가 모아줬네 아니야 자리아가 모아줬어 아 3데스 3데스 어 별로 안죽었어 이거는 근데 티모니 아 이거